이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출소하면 50대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도 보복하겠다는 다짐을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대밖에 안 찼는데 1년에 2대씩 12년형이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는 남성. 쓰러진 여성에게 여러 차례 발길지도 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가해 남성 30대 이모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2심과 3심에서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추가 범죄 혐의로 또다시 재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수검 중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 발언 사실을 확인한 교정당국이 최근 검찰의 이 씨를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송치한 겁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동료 재소자에게 6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로나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재판마다 참석에 운다며 얼굴 볼 때마다 죽이고 싶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 측은 반성하지 않는 이 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 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